나는 화려한 색이 좋다. 원색 같은 거. 원색? 섞여 있거나 애매하지 않고 선명하잖아. 내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고 싶어. 나는 세이야. 음악으로 말하는 사람. 원래 Say를 쓰다가 관객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A플러스의 의미를 담고 S-A-A-Y가 됐어. 내 직업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퍼포머. 나에게 댄스란 날 무대에서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무기. 내 진짜 이름은 권소희. 내 직업은 싱어송라이터. 내 직업은 싱어송라이터. 내 직업은 싱어송라이터. 그 호점을 보이지 않게끔 또 만들지 않게끔 그걸 메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자는 거 좋아하고 늦게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고 되게 별거 없어요. 권소희는. 에세이는 되게 계산적이고 침일하고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. 나는 화려한 색이 좋다. 원색 같은 거. 원색? 응. 섞여 있거나 애매하지 않고 선명하잖아. 내 색깔을 확실하게 입히고 싶어. 정규 앨범을 내고 나서 주변 반응을 잘 안 보거든요. 앨범을 내기까지의 과정이나 에너지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앨범을 내고 나면 다음 거 생각하느라고 리뷰나 이런 걸 아예 안 찾아보여요. 같이 어울리고 일하는 친구들이 다 또래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말해주기를 소위 더 앨범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. 국내에서는 저희가 노출이 많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어서 또 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케치를 해놓으면 좋겠다. 그래서 딱 좋은 기회에 이게 마무리인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요즘 새로운 곡 작업을 하면서 집중했던 곡 부분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?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. 이 감정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들이고 이런 걸 되게 시간날 때마다 많이 찾아보고 있어. 누나가 되게 작업해서 보내주셨을 때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세세함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그냥 다른 사람들은 피처링 받으면 그냥 무슨 주제냐까지만 물어보고 끝날 거를 이제 세이 누나가 되게 이런 거물종이라는 요소를 잘 잡아내주셔서 저 되게 멋진 사람을 잘해드렸어요. 그냥 이거 이대로 해석하면 일단 정리해서 들을 테니까 거기만 좀 바꿔주세요. 저 아직 안 잘 거여가지고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자려고.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듣는 거도 사람이 찾아내서 사람이 해내는 거잖아요.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먼저 할 때. 괜히 아까 했던 걸로 살려주실 수 있나요? 아니면 괜히만 따로 해 지금 먼저. 좀 약하게. 음악 작업을 할 때마다 더 크게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. 세인은 어떤 아티스트인가요? 포텐셜의 집약체. 포텐셜의 집약체. 너무 딱딱한가? 아니 좋은데요. 되게 시적인 표현이다. 아직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많고. 그것들이 다 포텐셜이고. 빵.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제일 좋은 거네요. 가능성을 지닌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. 가능성이 없으면 시작을 못했겠죠. 이건 내 초상화를 그렸어 내가. 직접 다 스케칭을 해서. 저번 주에 한 거. 언젠가 앨범에 쓸 날이 오겠지? ㅎㅎ ㅎㅎ 수 Reese's 오늘은 배에лив다에서argent에 рав하면 있음 수영은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